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 2가지가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신라젠 이야기입니다. 신라젠이 결국에 상장 폐지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신라젠인 거래 정지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면서 신라젠 측에서는 즉각 이의 신청 계획을 발표한 모습인데 과연 신라젠의 상장 폐지 결정의 여파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라젠을 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투자자분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은 결국에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코스닥위원회에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최종 결정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좀 상장 폐지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약간 좀 많이 놀라신 분들은 계실 텐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우선은 일단 기술심의위, 그러니까 기심의위에서 일단은 이거를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놀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여기에는 기심의위에서 다른 거는 다 괜찮다. 그래, 일단은 자본 확충도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여러 가지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겠는데 영업 부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이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상장 폐지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입장문이 일단 신라젠 사이트에서 지금 좀 나오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그 가운데에서는 신라젠이 7일 이내에 이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아직 최종적으로 진짜 상장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오늘 시장에서도 신라젠과 관련된 M2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또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에 앞으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이의제기가 일단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현재 16만 5천 명 정도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신라젠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한국 거래소로 형사고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강성주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팩사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말고도 이제는 항바이러스 같은 이런 플랫폼이 좀 늘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폐 결정이 나버리면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빨간등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재고를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일단은 상폐는 좀 재고를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좀 거세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신라젠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기업 개선 계획을 또 제출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최종 심의를 이제 코스닥 위원회에서 가서 상폐 여부가 거기서 결정이 나니까 아직까지는 이것이 완전히 결정이 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M2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바로 시장에서 충격을 그대로 받는 모습인데 이런 직접적으로 관련된 M2N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가 한 번 더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셀티론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총에서 2위로 잠시 주춤 내려앉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 봐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면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적으로 좀 위축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신라젠의 거래 정지 내역을 보시게 되면 우선 대표이사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배임 횡령 혐의로 해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되고 그래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임상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투자자들이 리스크로 감당을 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대주주들이 갑자기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는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즉 현재 ESG 같은 데서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투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에는 더 투자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업계가 이제는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대주주 윤리라든가 이런 투명 경영을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